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관내 녹색어머니 회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마포 녹색어머니를 위한 가을음악회가 열렸습니다. 가을날의 정치에 맞게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9월 28일 마포아트센터 아톨맥에서 2017년 마포 녹색어머니를 위한 가을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. 이 음악회는 마포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장단 주최, 마포구와 마포경찰서 후원으로 열렸는데요. 마포구청장, 마포구의회의장,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삿말 및 축사 이후 음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국립경찰교양악단의 오페레타 경기병중 서곡과 피아노협주곡, 클라리넷협주곡까지 가을 정치에 어울리는 멋진 공연들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후 경품추첨까지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음악회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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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